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섹스폰 엄마 일상님의 승인을 축하하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섹스폰 엄마 일상님이 이벤트에서 보내주신 선물을 잘 받았습니다. 아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섹스폰 엄마 일상님의 채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가셔서 빨리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사마꼬 샤부샤부 3인분입니다. 샤마꼬라는 광고물이 보이고 계십니다. 간편하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갖가지 재료가 집으로 배달되어 왔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들이 다음에도 먹고 싶다고 다음에도 꼭 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섯도 좋아했고 고기도 좋아했습니다. 샤마꼬라는 홈프렛을 보고 계십니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명품 샤부샤부입니다. 아빠가 언박싱을 시작합니다. 아이스박스에 상하지 않도록 잘 왔습니다. 매운물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부샤부를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가 보입니다. 죽을 해 먹을 수 있는 계란밥도 보입니다. 삼색면입니다. 초록색, 흰색, 주황색의 삼색면도 보입니다. 열가지 버섯과 야채들도 보입니다. 샤부샤부 육수도 있습니다. 아이스팩으로 상하지 않도록 잘 왔습니다. 고기는 아이스팩에 두 번 이중으로 포장되어 왔습니다. 아이스팩도 두 개나 왔습니다. 고기를 뜯어서 보여드립니다. 샤부샤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달게 잘 점인 고기가 왔습니다. 맛있겠지요? 죽도 맛있고 면도 맛있었습니다. 아빠가 오늘은 일일 요리사가 되어서 전골냄비를 열심히 싣고 있습니다. 브루스탄을 놓고서 옆에 정갈하게 재료들을 놓았습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야채가 많았습니다. 청경채도 있고 배추도 있었습니다. 요리하는 요리법이 잘 나와 있어서 구랑까지 나와 있어서 요리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단 물에 넣고 버섯을 놓고 샤부샤부를 해 먹었습니다. 버섯이 10가지나 되어서 이름도 모르는 맛있는 버섯들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야채가 들어가니 더욱 풍성한 샤부샤부 국물이 되었습니다. 오뎅도 있었습니다. 맛있고 단호박도 있었습니다. 맛있는 오뎅들이 저욱 좋았습니다. 너무너무도 나 맛있는 국수가 되었습니다. 삼색명을 넣으니 맛있는 국수가 되었습니다. 색스폰 엄마 일상님 감사합니다. 승승장구하시는 채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